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표결이 있었고 국임당 의원 전원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제적 의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절차를 다시 밟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과정이 또 쉽지 않을텐데 뭔가 이거 보여주기 식쇼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 부분입니다. 여튼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표결이 되자 역시나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 입장은 바로 입장 없음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자 국회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도 윤석열에게 그의 합당한 답변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됩니다. 해임 건의안이 표결이 되자 윤석열 따까리 장재원은 부들부들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기도 안차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장재원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이 이재명 대표를 죄여 오기 때문이다 라고 또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을 봐라 시정연설을 위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거부하고 본회의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오로지 정권 발목잡기와 정권 흔들기뿐이다. 이게 대선 불복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제 더 이상 민주당과는 그 어떤 협치도 그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그들이 요구한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애초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꿰여 겉못 패션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다. 더 당해봐야 민주당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본신 나왔습니다. 국정조사가 정권 흔들기랍니다. 저들에게는 유족의 아픔이나 진실 교명에는 전혀 관심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새끼들이라고 욕해놓고 사과 한마디 안하는 뻔뻔한 윤석열에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주사파와는 협치하지 않겠다고 말한 윤석열을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 저 뻔뻔함이 역시나 국임당스럽습니다. 협치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고 시민들이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협치하지 않겠다고 말하니 더더욱 땡큐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 국임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의 합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늘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임당의 국조특위위원으로는 이만희, 김영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해, 조수진, 조은희 의원 7명 이름만 들어도 참 얼굴만 봐도 짜증이 확 올라오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퇴하겠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국조특위위 사퇴 말고 국회의원직 전원 사퇴를 한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결국에는 158명의 희생자들이 어떻게 희생을 당했는지 그 내막을 처음부터 밝히고 싶지 않았던 터에 때는 이때다 싶어 핑계거리 삼아 아주 그냥 발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로 국정조사하면 됩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박헌건 원내대표는 이들의 이같은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상민 해임 건의안 때문에 이태원 국정조사를 못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국힘은 해임 건의안과 무관하게 국정조사에 반대해왔다. 국정조사 안 했으면 하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희생자 안에 만약에 국임당 의원들 자식들을 한 열댓 명이 속해 있었다면 저들은 이처럼 윤석열 명령에 따라서 이상민 지키기 위해 이 난리 피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수많은 참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눈치 보며 그의 말 한마디에 충성경쟁하듯 이성적인 판단도 못하고 저런 행태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주호영이 거대 야당이 내년도 새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라면서 다음 선거에선 민주당이 힘자락 못하도록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다음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200석 이상 몰아줄테니 두고보면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 어제 권성동이 한 말은 충격을 넘어 가히 경악스러웠지요. 권성동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을 하자 세월호처럼 정정으로 소비가 되다가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간이라면 절대 내뱉을 수 없는 배설을 토했습니다. 인간이라고 다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이에 민주당의 이수준 대변인 권성동의 종북 횡령 발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마저 육보이고 있다. 재난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반성을 못할지언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참사의 진상이냐 아니면 참사의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냐 국민의힘이 비상식적 모습에 윤석열 정부가 참사 유가족을 개별적 선별적으로 만나고자 했던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힘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찾아라 유체이탈로 세월호 참사 책임을 외면했던 박근혜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의 전철을 밟아서 탄핵되고 싶어 안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달라면 해줘야죠.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오픈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하는 짓이 또 박근혜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국민들 역시도 박근혜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 드려야죠. 자 한편 이명박이 오는 28일 사면을 받을 거란 보도가 나오자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수백억 횡령에다 드러나지 않은 것도 엄청 많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징역 17년형을 받은 잡범에게 고작 1년 7개월 징역살이 시켜놓고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명박이 사면된다고 하자 왼계소문님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사면받는 날부터 이름모를 안 낳는 역병에 걸렸으면 추징금도 안 내고 버티면서 돈 쓸 생각하면서 웃다가 턱이 빠졌으면 턱 끼다가 혀 깨물었으면 지혈이 안 됐으면 심폐소생하다가 갈비뼈 부러졌으면 부러진 게 심장 벽에 박혔으면 겨우 큰 수술 받고 깨어나면 합병증 와서 돼졌으면 하바바라고 울렸습니다. 이거 뭐 뭐라고 참아 입장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멘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